광주 광역시 광산구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의 양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닌 세계 50여개 국가에 수출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300여 대의 전기차를 시험생산하면서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오늘부터 양산한 우리 캐스퍼 전기차는 유럽과 일본 시장에서 선진 메이커들의 전기차들과 시장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GGM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여 글로벌 자동차 생산 전문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GGM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GGM은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차 중심 도시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한 주의 때문입니다. 상생이기 때문입니다. GGM은 올해 2만 1,400대의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며 전체 생산량은 5만 3천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대 실적을 거둘 예정입니다. 전기차 양산 체제가 광주를 미래차 중심 도시로 650여 개의 일자리를 내년 중 1천 개까지 늘려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 Ground direktОWM 220 양산 성격은 어느 하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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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